이제 잠잠해지는가 했던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이 새로운 논란으로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선우은숙이 이혼을 결심한 충격적인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우은숙 측이 유영재를 고소하고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4월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알렸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먼저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분단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영재 씨가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진행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이 같은 유영재에 의한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혼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또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 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전해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충격을 더했는데요. 유영재가 결혼 이후 선우은숙에게 원했던 것은 삼시세끼 밥상을 차려받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외부일 등으로 바쁜 선우은숙은 도저히 살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우은숙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토로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신혼집에 머물면서 유영재의 식사를 차려주는 등 살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마 말로 못다 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유영재의 돌발 행동은 이회성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언니는 동생을 돕기 위해 했던 것인데 오히려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몹쓸짓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홀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약까지 먹으면서 마음의 병은 더욱 더 깊어졌고 7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 마주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우은숙 집안은 통비박살이 났다고 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언니까지 충격을 받는 비극으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선우은숙은 몇 차례나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선우은숙이 복합적인 심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유영재를 향한 분노 등 복합적인 심경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후 제대로 된 수면조차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당사자 유영재 역시 이 같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본인이 직접 당한 일에 대해 유영재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가 통화를 했고 유영재 역시 일정 부분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볼발 행동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은 유영재가 몹쓸 짓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영재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범죄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유영재와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동안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이 이혼의 배경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우은숙 언니 A씨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만난 지 8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로 알려졌지만 유영재에게 사실혼에 가까운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라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또한 유영재와의 이혼 사유로 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으며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람 중 90%가 여성 팬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MBN 소프리쇼 동치미 방송 말미에 홀로 등장해 자신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나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여성이 있었고 본인이 삼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우은숙이 과연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이에 대해 선우은숙은 직접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삼혼에 대해서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함구한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동치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신경 고백에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영재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애매한 답을 남겼습니다. 계속되는 사생활 논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영재의 하차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유영재는 라디오에서 사진 하차했는데요. 마지막 방송에도 자세를 유지하며 세상 살며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나. 할 말이 있어도 때와 시간, 장소를 기다린다. 말을 하는 데 있어 예절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 청취자가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유영재는 저는 제 입으로 변명한 적이 없다. 침묵을 선택했다. 제 사생활을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에서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분명히 여러 번 부탁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재는 이혼 후 지금까지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요. 고수까지 당한 이상 더 이상 침묵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야기들만으로도 맹비난을 받은 유영재인데요.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영재 완전히 퇴출시켜라. 관상은 과학이다. 술 먹고 새벽 5시에 들어올 때 그 시간까지 여자랑 놀고 뭐하고 들어오겠냐. 본인은 누나라고 덥석 잡았다가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끝을 내내 얼굴만 봐도 그러게 생겼다. 계속 자기 논란 제대로 얘기 안 하더니 이유가 있었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부 두 사람만의 일이라고 가볍게 넘기기는 힘들 듯한데요. 사실 처음에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청혼을 받았을 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연애만 즐기면 될 것을 혼인신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가졌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언론에 알려져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싫고 뒷감당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유영재는 건강 문제를 꺼내며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건강 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영재의 건강 플러팅이 팬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유영재가 이 3년 전 A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본인이 아프다는 내용을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팔 치료,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남편의 재산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만 쏟아주길 바랐으나 유영재는 결혼 후에도 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올 초에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선우은숙이 크게 폭발했고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우은숙이 집을 열흘 정도 비운 기간 유영재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선우은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선우은숙의 빠른 이혼 선택의 이유는 그녀의 심경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서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유영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유영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에 대해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티가 난다.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지적하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선우은숙은 유영재 씨는 아줌마 팬들이 많다. 아줌마 팬 부대가 있다라고 하기도 했죠. 또한 결혼을 했음에도 아내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하다며 선우은숙이 토로한 적도 있는데요. 방송에서 총각 행세하는 남편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던 중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 대해 총각 행세하는 건 아닌데 혼자 산 지 오래돼 싱글 같은 느낌이 있다. 아내에게 벗어나고 싶은 게 순간순간 나온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하면 머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우은숙과의 이혼 과정에서 나온 폭로만으로도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지만 고소 이야기까지 나온 이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놓고서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면 선우은숙의 입장에서는 유영재와 얽혔던 그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친언니까지 피해를 입었으니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부디 상황이 잘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